응 아 뭐지 아 또 이제 친구를 또 줬다가 또 줘야 되겠구나 친구야 고생했어 아 later 들어가셔 친구 고생했어 들어가 그 친구 가러 가볼까요? 그러면 또?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웜을 떠나다 왠지 파란색이 매일 것 같아 그죠? 파란색이 매일 것 같아 와.. 봐봐 벌써부터 겨울 느낌 나 그래 봄 여름 갈 겨울 맞구나 맞는 것 같아 와 되게 이쁘다 내가 왔다 길을 비켜라 예 예 슉슉슉슉 가볼까요 그러면? 우와 되게 커요 진짜 크다 이게 흰수염고래인가? 역시 왠지 왠지 가까이 가면 또 물고기를 착각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나를? 아니겠죠? 오 고래 오 고래 어 설마 물고기 그래 앞으로 가지 말자 저 때 앞으로 가면 안 돼 그래 아 식사하시는구만 난 딴 데로 가야겠다 식사하시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그죠? 오 이건 또 무슨 고래야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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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래님 죄송해요 저 물고기가 아니와가지고 전 오 으어 와 있어보이게 생겼지만은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거야 으음 아 진짜 크다 그래 인정할게 요거는 추리력이 어마어마했다 오 와 뭐지? 저렇게 커다란 고래는 생선을 안먹는다고요? 생선 먹는거 아니였어요? 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건들면 안될거같은데 왠지 오오오 잠깐잠깐 터진거 아니야? 터진거 아니야 저거? 뭔가 터질거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? 막 사운드가 오오오 잠깐잠깐 아야야야 터진거 맞아 터진거 맞아 괜히 야 이거 어허오오 아 가까이 가면 터지는거구나 아 아싸 미안해 미안해 아 플랑크톤을 아아 플랑크톤을요? 음 오 여기 상어 속상 어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? 명상을 해? 음 아 아 근데 저거 지뢰같아요 저거 저거 괜히 가까이 가면은 터질거 같은데? 일단 가자 가자 일단 지뢰 조심하고 가야겠다 아 아 아 이런데 뭐 지뢰같은게 있어가지고 이거 끌순 없나? 오오오 잠깐잠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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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있었네 아 뒤에 있었네 아이고 음 작은새가 가거나 근데 플랑크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오면 그 몸을 유지할 수 있지? 되게 신기하네 음 쓰읍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안돼 하아 안돼 안돼 빨리 도망가 도망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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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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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작동되는거구나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아니 왜 아니 왜 착한 일어나서 한 사람한테 왜 방해를 하고 있어 아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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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피해서 슬금슬금 갑시다 쓰읍 아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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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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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어 아하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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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쪽에 가야될거 같은데 저걸 작동을 시켜야될거 같은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되나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오 하 아아 아아 하아 하아 그래 작동을 시키자 아 이걸 작동하면 저기 멈추는구나 아아 하아 하아 그래 딴거 해보자 딴거 다른쪽 다른쪽 가봅시다 아유 어 이런거 어 이런거 아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아 진짜 아 근데 이런거 때문에 요 큰 물고기가 죽었구나 아아 아아 그래 야이 큰.. 이런 작은 물고기는 이런거 다 피해가는데 큰 물고기는 어쩔 수 없이 못 피해가잖아 그래서 죽었나보다 아 쓰읍 보자 내려가야되는데 하아 잠깐만 이거 움직이잖아 지금 지금 지금이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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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하 아니야 그래 그것도 들어왔으니깐 됐어 빨리 빨리 움직여서 다 해전시켜 해전! 가보자 오 상어 상어? 상어가 들어갔는데? 그때 처음에 그 상어 아니에요? 처음에 막 제 친구 막 잡아먹은? 이상한가? 아 또 불필요한 살상을 하고 싶진 않지만 어! 아 잠깐만! 야야야야 줄에 있는 거 못들었어! 줄에 있는 거 못들었다고! 아무튼 불필요한 살상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구만 어 뭐야? 어 상어 상어 걸렸어 상어 걸렸어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어 도와줘야 돼 아아! 야 야 인공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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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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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아! 자아! 오케이 어하.. 그래 설마 어.. 음.. 그래 배웅망덕하진 않구나 니가 하하하 난 순간 상어 도와주고선 상어한테 자원 오길 운명인 줄 알았어 어.. 뭔가 막 다가오길래 어 이건 뭐지? 음..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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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같이 생겼네 되게 쿠키같이 생겼다 보너가 생겼어요 아아 조개네 조개네요 조개 슉슉슉슉 음.. 오면 닫혀지는구나 닫혀지는구나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 뭐야 뭐야 이거 화산지대인거 같긴 한데 왜 이런데서 사는거지 애들이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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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화산은 맞아 앞으로 쭉 가봅시다 잠깐만 위로 오 쓰읍 흠 어디로 가야되는지 어디로 가야되는지 앞으로 쭉 한번 가봅시다 가자 아아 이쪽 아니야? 이쪽? 알았어 알았어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갑시다 쭉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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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계속 달리다보면 뭐 나올줄 알았는데 결국 나왔긴 했구나 근데 이 방향이 아니었나 보다 오오 우와 지금 완전히 심호로 들어온거 같아요 오징어 봐봐요 오징어 진짜 크다 와 이거 잡으면은 야 몇인분이야 이거? 다 몇인분이야? 어? 응? 아 이것도 과제였구나 그래 일단은 저 아래 두개 먹으러 갑시다 저게 이거 먹고 쓰읍 바닥에 또 뭐가 있나? 음 음 근데 이거는 우와 막 눈이 되게 형광색으로 빛나네요 얘 얘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자 가볼까요? 오 음 쓰읍 쓰읍 뭐지? 이게 뭘까요? 아 해촌인데 시들 아 시들은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에도 활력을 불어러 가볼까요 그러면 가자 시공의 폭풍으로 아 아닙니다 드뇌의 폭풍으로 아니 아닙니다 음 더 많아졌어 오 잠깐만 근데 저거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약간 자꾸 아이 죄송하지만 이거 그랜라간 생각난다 그랜라간에 시몬 마크 있잖아요 아냐 됐어 말 안할래 이 말하면은 오덕인 거 티내는 거잖아 아무튼 가봅시다 나선역이 생각나는구만 내 기운을 받아라 내가 활기를 줄게 그래 오 여긴 되게 큰 오징어가 나온다 여기 물이 차오르고 산호초가 나오면서 오징어가 나오죠 오 어 뭐야 여기 문이 열리고 와 근데 되게 이쁘다 우와 진짜 겨울에 온 거 같아 겨울에 갈대를 보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자의 마음은 갈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즉 박물관 온 거 같아 뿅 오오오헏 먹물 붐았어 먹물 붐었어 먹물 붐었어 먹물 붐었어 먹물 이 먹물이 한땐 유명했는데 음식 요식업계에서 먹물 삼겹살 막 이러면서 먹물 파전 오징어 먹물 파전막이라면서 되게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? 요즘 나오나? 먹물 파전막이라면서 장구멍으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 봅시다 아 미용에서 인기예요? 오징어 먹물은? 아 뭐야 아 아 뭐야 이거 쥐래 뭐 지뢰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저기 가야되는데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치 똥은 못 피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그래 가자 갑시다 그래 안쪽으로 안쪽으로 근데 지뢰 피하기가 되게 쉽네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왜 온통 빨간색이냐? 뭔가 기계 개장치가 다 파괴돼 있어가지고 뭔가 뭐지? 뭐가 왜 이렇게 다 파괴가 돼 있어? 아 야 또 야 쥐래 이놈 진짜 아 너 너 너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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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마 안돼 미안해 잘못했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내 친구들 왜 저기 있어 그래 내 친구들이긴 한데 뭐야 내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어 야 야 이거 저 반칙 아니냐? 이거 절대 못 피하 못 피하잖아 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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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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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인공학 내가 넌 내가 넌 살린다 내가 넌 살린다 야 또 야 너 너 지뢰도 만드니? 뭐야 이거 탐사 로봇도 만들고 지뢰도 만들어 이 기업의 이중성을 말하는건가 오 기괴물고기 왠지 들키면 안될거 같은데 아닌가? 상관없나? 응 뭔데 뭔데 어 이게 뭐야 어 아니 뭐냐니까 어어 내 몸이잖아 그치? 내 몸이잖아 어어 안에 코어가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어 활력을 물어넣어 줬지 근데 설마 얘 상대하라는건 아니겠지 얘 뭐 도망가라 이런건 아니겠지 에이 에이 잠깐 야 얘 나 따라오는데 기분 탓이겠죠 그쵸? 그쵸? 내 기분 탓이겠지? 그쵸? 아니 나 따라오는거니 이거 진짜 너, 너네 이럴래 진짜? 아니야 아니야 공격 안 할거 같애 부딪혀도 야 이쪽으로 가봅시다 뭔가 날 요기에서 만든거 같긴 한데 어 야 야 미안하다 야 나 갈게 시나 갈게 시나 갈게 으아 야 안돼 야 안돼 어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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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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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헤엄쳐 헤엄쳐 뭐야 이거 아아 야 지레마샤 아 여기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상 동태를 살펴 동태를 살펴 동태를 그래 야 씨 야 로봇은 맞는데 야 이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야 이거 많은 편법 좀 쓰자 편법 주인공이 나 닮아가지고 편법 싫어해 인공아 이러지 말자 우리 쉽게 쉽게 가자고 저거 어떻게 가 저기로 지나가는건데 분명 저거하면 다 굴빵맞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일단 편법 한번 써보자 분명 길이 생겨 분명 길이 생겨 이거 아냐아냐 기다려봐 기다려봐 뭔가 아래쪽엔 별로 없어 아래쪽으로 가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거야 아 인공아 인공아 니 진짜 이럴거니 그러니까 편법이 싫어해 야아아 나 진짜 아니다 그러면 남자답게 정면돌파한다 정면돌파 갑니다 가자 정면돌파 남자는 오 잠깐잠깐 오 생각보다 섬이 좀 있는데 야 달려 달려 이 새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어 야야야 아래아래 아래 위에 아래가면 위잖아 어우 이거 아 일부러 맞게 만들어놨나? 아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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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야 달려 달려 인구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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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야 돼 야 야 야 오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? 야 빨리 가 빨리 가 야 빨리 가면 돼 빨리 가 야 야 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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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긴장 야 야 너무 긴장하지마 너무 긴장하지마 야 한 대 맞아 한 대 맞아 한 대 한 대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안 괜찮아? 야 안 괜찮지? 야 빨리 가 빨리 가 달려 달려 인마 어 그래 어? 거대한 지뢰인데? 어 뭐야 상어도 있는데? 뭐야 근데 어떻게 들어왔니? 뭐 어 얘야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야 왜 그러냐 상어 야 하하 야 왜 차극 시켜 애를 안 돼 내 몸 어 활기 가 없어졌어 안 돼 야 앞뒤 이거 배드 엔딩이야 이거? 어?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나는 지금 인공이 무생물이어서 상관없는데 얘 어떻게 얘 죽는거 아냐? 아이고 야 상아야 어떡해 아휴 그래도 나는 고치면 되는데 아이고 야 상아 죽었어 어떡해 아휴 어떡해